안녕하세요. 강석우입니다.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.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어후... 확 달라졌어요.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.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. 소화도 잘 돼요. 역시!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? 아니, 역시 효소환!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. 효소!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. 우메켄! 영원히 가고 싶은 러시아